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한 국비 지원을 원전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은 지역화폐가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기 부양 효과가 큰 만큼 최소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소비자들은 10% 할인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가 없어 인기가 높습니다. 올해 대구와 경북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년 전보다 최대 3배 이상 늘어난 1조 원대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지역화폐에 지원하는 국비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지역화폐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실제로 올해 국비 지원이 줄면서 광주는 지역화폐 발행을 중단했고, 부산과 대전은 충전 한도와 할인율을 줄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오는 10월쯤이면 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비 지원을 축소하면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1조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1조 4,8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지역 내 총생산 1.47%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대구경북의 발행 규모가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역화폐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통되려면 재원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